안녕하세요. 담빛습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요. 옥스포드와 CJ에서 콜라보레이션으로 나온 더 건강한 홈, 키친, 부엌이라는 제품 되겠습니다. 아주 작은 사이즈로 한 100피스 조금 넘어가는 정도의 블록인데요. 가격은 17,900원인데 이거에다가 햄 4,100원짜리 두 개, 한 8,000원 얼마나 해가지고 이거 제품 자체로만 한 만원 좀 안 되는 가격입니다. 나온지는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홈페이지 가니까 한정판인데 다 판매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. 쇼핑몰 희한한 게 여기서 주문을 하게 되면 밤 12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주문을 해주는 독특한 방식의 그런 사이트가 되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박스 이미지인데요. CJ 더 건강한 햄이라는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햄이 있죠. 자 그건 다 먹었고 담비스 푸드 가시면 거기서 다 소개시켜 드리니까 참고해 보시고요. 부엌이 아주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. 단순하면서도 밑에는 타일블록으로 이쁘게 해놨고요. 자 뒤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만화도 들어가 있습니다. 아들 오늘은 어떤 맛있는 요리를 해줄까? 엄마 나 소돼지 반찬 먹고 싶어 보니? 헤잉 꼭 소돼지가 있어야 먹는다니까. 이럴 때 더 건강한 햄을 줘야지 하면서 맛있게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 들어가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. 자 옥스포드면 한국 기업이죠. 2016년도 6월에 나온 제품이고요. 자 사이즈는 상당히 작게 돼 있어가지고요. 자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직건무 같은 경우 11cm 옆에 무슨 더 건강한 광고까지 한 14cm 정도 되고요. 자 높이는 7cm 이쪽도 7cm 정도 되는 제품 되겠습니다. 자 한번 자세하게 디테일 볼텐데요. 바닥은 타일블록을 깔아 놓고요. 그리고 틈새에다가 블록 끼워서 이렇게 식탁 멋지게 만들어 놨고요. 엄마하고 아들하고 앉아서 식사하고 있는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. 자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엄마 피규어 엄마 이렇게 돼 있고 앞치마 끼고 계시고요. 자 이렇게 레고 같은 블록식으로 나온 피규어 되겠습니다. 자 머리도 이쁘지 않게 생겼죠? 자 이렇게 해서 어머니 앉으셔서 요리하신다면 주시면 되고 아들내미는 이렇게 돼 있는데 숯다리가 아니고 일반적인 다리고요. 자 이렇게 이거 저기 최후의 만찬때 나왔던 거 여기 식기료기가 들어있어서 요거 갖다 끼워주시면 되는데 손에다가 저기 포크하고 요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끼워서 의자에 앉아서 밥 드시면 되겠고요. 테이블 위에다가 스티커로 저렇게 이쁘게 붙여놨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저 각종 도구들 뭐 우유랑 요거 스티커로 붙여서 자 뭐 고기랑 뭐 저런 거 표시를 해놨습니다. 자 표시를 해놨고요. 뒤쪽을 보시게 되면 뭐 옆쪽이나 그런 거 조금은 별거 볼 건 없죠? 자 이쪽을 보시게 되면 뭐 창문만 살짝 열리는 정도 들어가 있고요. 이쪽은 별거 없습니다. 자 이쪽의 모습 자 요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자 그렇게 되어있는데요. 주방 쪽이 아주 그냥 디테일하고 이쁘게 잘 되어있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뭐 별도의 설명은 없지만 약간 오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냥 문 열리고 닫히게 해 있고 아까 식기도구 같은 거 보관하실 수도 있는 부분 들어가 있고 위쪽에다가 자 저런 식으로 이제 후라이팬하고 포크랑 칼이랑 위쪽에다 연결을 해놨고요. 그 옆에는 싱크대 아래쪽에 싱크대 물 3대 들어가 있고 자 요거는 이제 그 가스렌지죠? 가스렌지도 아주 블록으로 아주 희한하고 이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. 빨간색에다가 저 대회에 있고 위쪽은 환풍기 쪽 자 환풍기 저거 예전에 그 씨유 그 뭐 빵 굽는 도시락인가 어딘가고 나왔었죠. 이렇게 이쁘게 주방 나왔었고 옆에는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식기세척기 같은 거에다가 이쪽에다가 접시 올라가 있는 정도고요. 옆에다가는 뭐 그냥 수납장 해가지고 컵하고 그 다음에 토마토 케첩하고 머스타드 소스 들어간 정도의 제품 되겠습니다. 자 간단한 구성으로 한번 꽤 이쁘게 되어 있는데 햄도 드셔보시고 장난감도 한번 조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아니면 여기서 보여주는 그 꽤 아이디어가 이쁘게 나온 것 같고 단순하지만 요즘 목스포드가 이런 거 콜라보레이션 자주 만들면서 점점 이쁘게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한번 소품들 활용하셔서 아이디어 잘 활용하셔서 한번 재밌게 자신만의 주방 이렇게 한번 꿈을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자 하여튼 뭐 위 글에 보시면 주소 남겨드릴 텐데요. 17,900원인데 배송비 무료고요. 요거에다가 햄 두 개 옵니다. 두 개 와서 8,200원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먹어보니까 햄도 껴지면 고급스럽고 맛있더라고요. 자 하여튼 그런 제품 참고해 보시고 월요일날도 즐겁고 신나고 건강하고 맛있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